안녕하세요. 오늘은 윤현선의 얼굴, A마이너 키로 설명드릴건데요. 저는 투카포에서 치는거구요. 이 곡은 4분의 3박자 왈츠, 왈츠라서 한마디에 4분음표가 3개가 들어가는거죠. 근데 제가 코드와 멜로디 이거 치는 주법이 8분음표 길이로 쪼개서 치는거기 때문에 한마디에 총 6번을 쳐주시면 되요. 그래서 제가 올려오는 영상 보고 구독자 현빈님께서 연습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직은 코드와 같이 섞어서 치는게 조금 어렵다고 하셔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마디를 보면 A마이너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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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래 도시라, 시, 도시 이렇게 가는데 미 칠때는 4, 3, 근음이 4번이니까 아, 여기는 이제 못 갖춤맛을 악기 시작하니까 여기는 그냥 미 4분음표이기 때문에 두 번을 쳐주는 거에요. 미, 나머지 박자는, 멜로디 말고 나머지 박자는 이 코드 잡은 줄에서 그냥 채워주는 건데 사삼, 그리고 처음 마디에 이제 미, 레, 도, 시, 라 이렇게 가죠. A마이너에서 항상 마디의 처음은 코드의 근음하고 그 멜로디를 같이 치는데 A마이너니까 코드 근음 5번하고 미, 미를 같이 치는 거죠. 미, 근데 얘가 2분음표에요. 그러면 얘를 8분음표로 쪼개면 총 4번을 쳐주는 거라 멜로디랑 코드 근음을 처음에 치고 나머지 박자는 이 코드 잡은 줄에서 아무 거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 2, 3, 미, 그 다음에 레 를 치는데 레는 4분음표니까 두 번. 를 치고 멜로디를 치고 2, 3, 나머지 줄에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마디가 미, 오, 일, 동, 삼, 이, 삼, 레, 이, 삼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마디는 또 도, 시, 라 가는데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마디의 처음은 항상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를 같이 치워준다고 그랬으니까 A마이너는 5번하고 도를 같이 치는 거예요. 여기도 5, 2, 동, 시 치고 얘는 이제 4분음표 길이니까 두 번으로 쳐주려면 한 번 치고 나머지 줄은 3번으로 채워줬거든요. 도, 그 다음에 검지를 떼어주고 시, 라는 여기 3번이죠. 멜로디가 5, 2, 동, 3, 2, 3, 3, 4, 도, 시, 라 이렇게. 그리고 E7으로 바뀌어요. 세 번째 마디는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코드의 근음하고 E7에 근음 6번하고 시 멜로디를 같이 치죠. 6, 2, 동, 시 치고.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음표 길이기 때문에 8분음표를 쪼개면 총 4번. 그래서 처음은 코드랑 멜로디를 쳐주고 나머지 박자는 해당 코드 구성음에서 그냥 채워주는 거예요. 6, 2, 동, 4, 3, 4. 그 다음에 도. 도는 검지로 2번줄을 잡아주고 도. 얘는 4분음표니까 도, 나머지 줄은 4번줄에서 이렇게 채워줬거든요. 그래서 C, 4, 3, 4, 도, 2, 4. 그리고 또 E7에서 네 번째 마디는 E7에서 C, C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E7의 마디가 또 바뀌었으니까 C 근음하고 C를 같이 쳐줘요. 6, 2, 동, 4, 3, 4. 그 다음에 C는 2, 4. C, C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마이너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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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라, 솔, 솔, 라 이렇게 넘어가는데 A마이너 코드로 또 바뀌었죠.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그는 5번하고 도, 오이, 동, 4, 3, 4. 도. 도는 2, 4. 오이, 동, 4, 3, 4. 2, 4. 도, 도. 그 다음 E7에서 C, 라, 솔, 솔, 라 이렇게 가는데 여기 이제 E7에 또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그는 근음하고 C를 같이 치죠. 마찬가지로 마디에 처음은 항상 C, 라. 그리고 여기는 이제 C, 라가 8분음표잖아요. 그럼 한 번씩만 그냥 쳐주는 거예요. C, 라, 3번 주름. 코드 근음하고 C, 멜로디 치고 라는 3번. 그 다음에 솔. 여기는 이제 솔에 샵이 붙어있어요. 근데 이제 악보에 맨 앞에 붙는 조표가 아니라 이 한 마디 안에 들어가는 그 샵이나 플렉 같은 이런 임시표는 해당 마디 내에서 전체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 솔에, 앞에 샵이 붙어있으면 뒤에 있는 솔에도 같이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저도 이제 처음에는 몰라서 앞에 그 샵에 붙어있는 것만 적용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고서 구독자 신보연님께서 그거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그때서야 알았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제가 올린 영상 보고 음악 전공하셨냐고 다들 그렇게 물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음악이랑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 기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배우면서 제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르는 것도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틀리는 게 있다면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코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이 조표 안에 붙어있는 임시표는 해당 마디 내에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그 샵이나 플렉 같은 거 말고 조표, 아 저기 제자리표도 있죠. 그 제자리표는 그 마디 전체 적용이 아니라 그 해당 음에 대해서만, 그 한계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 세븐에서 시, 라, 솔, 솔, 샵이 두 번이 되는 거죠. 시, 라, 솔, 샵, 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는 6번하고 시, 6이 동시치고 시, 라, 솔, 샵이 여기 3번 눌러져 있죠. 그거는 3, 4, 3, 4. 그리고 마지막, Am는 라가 쳐야 되기 때문에 코드가 또 바뀌었으니까 그는 5번하고 라. 5, 3 동시치죠. 5, 3. 0, 4, 3, 4. 3, 4. 그리고 다시 5, 4, 3, 4. 동그라면 이제 노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주 부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미 처음에 묵과춤 마디로 4-3 미 미 미 미 베 도 시라 시 도 시 시 도 도 시라 솔 솔 솔 라 5-4-3-4-동 4-3 해서 노래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노래 부분부터 a-min 그 첫 마디를 보면 미 라 미 여기죠. 그러면 a-min에서 5-3-동4-3-4-미 미는 4-3 그 다음에 E7에서 C, 6위, 동사, 삼사, 레, 레는 이사 그 다음에 도, 도할때는 오이, 동사, 삼사, 시, 이사 도, 도, 도는 이사 E7에서 C, 6위, 동사, 시, 미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6위 동시치고 C, 3번, C, 3, 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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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3 그리고 얼굴 할 때 미 여기는 E로 잡아주고 그는 6번 하고 미 6, 4, 동, 5, 4, 5, 4, 5 저는 위에서 채워줬어요 미 6, 5, 4, 5, 미 할때는 다시 3, 4, 3 미, 내 마음 할때 그 다음에 마음 거기는 미래 도시락 하는데 5, 1, 동, 4, 미, 이, 사 미, 내, 오이, 도, 시, 이, 나 2, 세븐에서 시, 도, 이사 그 다음에 시, 사, 삼사, 시, 도, 이, 사 시라솔솔라 5 3 5 4 3 4 3 4 지금 앞에 여기 들어가는 코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줄번호 치는 것도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그 때 꿈을 까지 한거예요. 5 3 5 4 3 4 3 4 그리고 불이 입속이고 들어가는 부분에 5 4 3 4 9 2 라니까 4 3 2 세븐해서 6 2 3 4 그 다음에 미 6 4 5 4 5 그 다음에 라 시 라 시는 여기 3번 줄 3번 2번 시 그 다음에 에이 마이너로 가서 도 도 시 여기도 이제 8번음표이기 때문에 오이 동시 치고 도 시 도 시 도 시 여기는 2 3 2 3 검지 떼주고 2 3 이렇게 라 시 시 시 도 도 레 그리고 여기 이제 눈 빛나던 눈동자 여기 부분도 뒷마이너에서 레 사이 동 동 사 삼 사 그 다음에 레에다가 뒤에 레 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샵이 붙어있어도 한마디에 뒤에 붙어있는게 없기 때문에 그 레 샵에만 하나만 적용이 되는거죠. 사이 동 사 삼 레 레 레 샵 슬라이딩으로 그 다음에 이세분으로 가서 미 6 1 동 사 삼 사 6 사 미 미 할때는 미 뒤만에서 미 미 미 미 미 미 띄워줘야 되니까 동 동 그라 그 부분이 미 여기서 E7에서 미 미 미 미 미 그 다음에 레 도시할 때는 G7이에요. 여기 6번주 근음을 눌러주고 6 2 동 그 다음에 도 껴주고 C Dm 동그랗게 그 부분 3 2 3 미 6 2 동 3 도 C 2 3 이렇게 되는거죠. 그 다음에 Am에서 렛 렛 C 라 그리고 D7인데 C를 쳐주기 때문에 이 검지는 떼어주고 4 2 동 4 3 4 2 4 2 동 4 3 2 4 D7에서 근음 도 하고 사이 동 3 2 3 그 다음에 솔샵 3 4 마지막은 5 3 동 4 3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그냥 쭉 넘어가서 좀 헷갈리실 텐데 처음 마디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 미 미 메 도 시 라 시 도 시 시 도 시 도 시 라 솔 솔 라 미 미 미 네 도 시 라 라 시 도 시 로 시 미 미 미 미 네 도 시 도 시 도 도 도 시 라 솔솔 나 나 나 시 솔 나 시 도 시 도 시 라 시 아 시 도 도 레 레 미 미 미 미 미 미 배 도 텐 미 미 피 미 도 시 미 도 미 미 미 미 미